내일장은 우리가 휴장을 하게 되고요. 목요일 시초가 공략할 만한 종목들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은 팀장님, 어떤 종목이 유효하겠습니까? 제지 관련 주인 한솔 제지 가지고 와봤습니다. 펄프 같은 원자대 가격 상승에 따라서 제지 관련 주의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솔 제지 같은 경우는 국내 최대의 제지 기업이다 보니까 그 수혜를 톡톡히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신풍 제지의 백판지 사업 종료에 의해서 내수 시장에 대한 점유율도 확대 추세에 나타나고 있는데 19년 37%에서 21년 45%까지 확대되는 추세에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 감열지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실적 개선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7월부터 라벨용 감열지 가격이 15% 이상한 것에 더해서 6월부터 포스용 감열지 가격도 10% 상승하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솔 제지 같은 경우에는 감열지와 관련해가지고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분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열지 같은 경우에는 티켓이라든지 로또용지 등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하게 됐을 때 가격 정도가 나타난다면 그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호실적을 달성할 것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5월에 제지용지 관련해가지고 가격이 15% 인상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분 기대가 되고 있고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보니까 생산 규모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실적이 빠르게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라든지 관련해서 수출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관련 국가의 수출 동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친환경 사업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용지 포장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풀바셋이라든지 배달 민족에 친환경 종이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적으로는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지만 최근 포장이라든지 빨대와 관련해가지고 친환경에 대한 인식 자체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높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 세계적으로 원자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이 기대가 되다 보니까 매수가는 시초가에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7,000원을 제시하는데 이전에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되기 이전에도 그 가격 이상까지 상승을 했다 보니까 상반 가능성이 크게 열려 있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드린다면 17,000원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실적 베이스의 우상향이 큰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이 나타날 수가 있지만 가격적으로 여유를 주기 위해서 손절가는 12,7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한솔 제재를 꼽아주셨습니다. 테마성으로 2%대 오늘 상승력 가져갔고요. 14,5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 호실적에 따라올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하시길 바라겠고 어떠한 테마성 종목은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역시나 이 업체별 펄프 가격 수의 정도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옥석 가리기도 같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박정식 대표님. 네, 테마와 수급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서함기계공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그룹 계열의 공작기계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각종 기어류와 그리고 척실린더, 커비 커플링 등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풍력발전용의 기어가 또 들어가고 있고 사실은 일본에 국한돼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규 사업으로는 철도 차량용 기업 그리고 산업 로봇용 기업 시장에도 현재 납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테마적으로 따지면 풍력발전 쪽에도 엮일 수 있고 또 최근 핫한 로봇 테마 쪽에도 엮일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테마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 2022년에 강력한 양봉 흐름이 나올 때마다 거래량이 조금 우상향으로 붙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력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혹여 지금 가격이 무너지면서 내려간다 하더라도 5,900원 정도 라인에서는 일정 부분 다시금 지지받고 재상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오늘 조금 수정해 드릴 건데요. 일단은 현재 시초가에 만약에 접근을 하시게 된다면 선절라인을 6,550원 정도 라인 잡고 대응하시고 혹여 6,550원이 이탈이 된다면 자금을 빨리 회수하셨다가 5,900원 정도 자리에서 재접근 또는 추가 매수 접근을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한 7,5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세분화해서 전략을 또 세워주셨습니다. 서암기계공업이고요. 시초가로 공략을 했다고 하면 선절라인 6,550원으로 일단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목표가 7,5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